자 여러분들 어저껏 내 룸이 털리고 돌아온 껄끈입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차트는 솔큐로 돌릴게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님들 근데 그거 알아요? 방금 전에 나 포켓몬스터 켜니까 업데이트 했거든요 이거 혹시 버그 수정된 거 아닐까? 이렇지 않나오는 버그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버그가 수정돼서 뭔 유튜브가 그걸 봐 뭔 유튜브가 골라고 30시간 동안 어? 백 몇 야 110트 동안 해가지고 그걸 내다 버리냐? 부들부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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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부유죠? 이 녀석 특성 부유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어떡하냐? 때릴 게 없는데? 코칭해야 돼? 아 코칭 시간 엄청 잡아먹는데 뾰로뾰로뾰로뾰롱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롱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롱 이거 때문에 시간 오지게 잡아먹어요 진짜 아 기술이 팩트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 못 잡나? 오랜만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 그치? 사실 이번 턴에는 집중 헉 홀링 아 드디어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다 드디어 물보라가 나왔다 물보라를 일으켰다 가이오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랜턴 2세대 때부터 나온 녀석이잖아 그리운 녀석이라고 안녕 오 귀여워 오 귀여워 37시간 131트만에 드디어 나왔다 와 완전 귀여운데 오 되게 짧고 강하게 친다 이소룡의 절건도와 같은 느낌 아뇨 아뇨 귀여워 홈냥 얘는 근데 생긴 게 그냥 딱 그냥 귀엽게 생겼다 작정하고 귀엽게 만든 느낌 맥주는 배부르고 소주는 너무 독하고 그럴 때 딱 그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냥 탄산수랑 섞어가지고 야 아 미친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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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와 이야 큰일 날뻔했네 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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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술 먹을지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와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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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제일 징그러워 내가 제일 징그러워 내가 제일 징그러워 내가 제일 징글 징글해 죽을 것 같애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 던던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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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무난하게 이길 수 있겠어 어 기띠가 있었지롱 우리한테는 짜식아 이럴 줄 알고 기띠 있는 분한테 내가 이어로파트 바꾸라고 한거였지롱 기띠 최고라고 짜식 이번판 느낌 온다 이번판 아주 이로치의 냄새가 물씬 난다 야 이거 이로치의 냄새 아니냐 느낌 나는데 냄새 나는데 무조건 인데 인중 냄새 이로치 냄새 거든요 인중 냄새 이로치 냄새 거든요 아 너 교환 썼다고? 아 잠깐만 몇 마리 할거에요? 몇 마리 할거임? 오케이 폴리곤 두마리 꺼져 꺼지라고 꺼져 꺼지라고 어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억 립니다 오늘은 이로치 가이오가 자그마스 11일제 58시간 32분을 데리고 지금 회수로는 183천을 데리고 있는 현재 바로 출발합니다 루차블 이로치 떴어요 축하 확인하는데 어쩌라구요 지우 글이라고 지우 완성 와 개잘그림 뭐지 왜이렇게 잘그렸지 이거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지우가 모자를 쓰는 이유 사실 지우 아버지야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지우 아버지였던거야 완성 지우 아버님 제가 234틀을 했는데 가이오가 볼을 던진거는 아마 한 150번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진을 찍을 прос Scorpico ох 뭐야 아하하앗 아하하앗 jut igue ode 내가 쓴 거 으에에디어 하나 남았어 드디어 드디어 하나 나왔다고 어으으으으어어어 아 키기를 잘했다 오, 왜 이렇게 커 이녀석 이 녀석 관절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댕기네 야, 근데 얘 parliamentئ도 별개 없을꺼같다? 오오와 징그러 어어어어 의어 ba 드디어 하나 나왔어 드디어 드디어 하나 나왔다고 어허어어 아 키길 잘했다 오 왜케 커 이녀석 오 이녀석 관절마다 무릎보호대를 차고 당깨네 야 근데 얘 칼을 매겨도 별게 없을거 같다? 어우 와 징그러워 오오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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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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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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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낌상 이 녀석은 머리 위에 얹습니다 오 등 위에 얹이네? 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좀 약간 편견으로 약간 생각을 했구나 일단 칼에 매겨봅시다 표정 없을 것 같은데 오 입이 있긴 하네 오오 쒸키노 야 맨날 곤충만 이렇게 거미줄에다 쳐서 쳐서 먹는 소금쟁이 같은 녀석이 카레 먹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아 이거 오늘 저녁에 나와버리나 어 나 지금 이거 나오면은 내일 휴방합니다 하핳 내일 기분좋게 휴방하고 편집해야지 헤헤 내일 휴방이다 와앙 내일 휴방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어 뭐야 이거 봐 저녁방송이 역시 갓갓이라니까 뭐야 1시간에 2마리 나오잖아 야 미친거 아니야 나 오늘 밤새? 나 오늘 밤새냐고 나 밤새냐고 어 미친거 아니냐고 어? 쌍노치? 쌍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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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앙상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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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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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엔트 와 와 아이엔트다 오 구리빛 피부가 돼버린 아이엔트 아 엔트인데 왜 이렇게 느려 되게 살찐 바퀴벌레 같네 바퀴벌레도 여왕 바퀴벌레 이런 애들은 되게 느린 거 아시죠 오 뭐 귀엽다고 해야 되나 아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지 자 일로와 와 되게 잔소리 많이 할 것 같은 할아버지같이 생겼어 너도 사람 때리냐 오 귀여운데 이거 너 벌레인데 죽을 수 있냐 오 오 오 머리 가슴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으로 갖다주는 볼 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함야 뒷걸음질 치는 거 너무 너무 곤충스럽구요 아 진짜 찐으로 합치게 아니 둘이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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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나 두 시간 동안 세 마리나 갔어 이게 뭐냐고 이 미친 넙치 녀석 광어야 야 나 이거 250트 해야 돼? 아 잠깐만 미치겠네 아 잠깐만 아 잘못 봤나? 아 맞는데? 아니 왜? 왜 이러는 거야? 자 매더 봅시다 가라를 말고 그냥 매더 와 아 개국형 껌딱지냐? 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였어? 진짜 너 생긴 거 별로다 너 약간 배틀그라운드 했을 때 그래픽카드 옵션 최하업으로 하면은 약간 이런 약간 찰흙 같은 느낌이거든? 너 약간 좀 그렇다 아 야 씨 못 찾을 뻔했네 이리 와봐 컴온 오우 씨 뭐야 회 먹고 싶게 어 야 쟌 얘 좀 얘는 좀 야 얘 좀 잘생겼네 그렇지 그렇지 이걸 얹이네 칼에 먹는 각이 잘 안나오는 것 같긴 한데 봅시다 어 이러고 먹네 저렇게 생긴 친구 하나쯤 있는 것 같애 자 새로운거 보여드릴께요 자 내 마음이야 괜찮아 어차피 이렇지 아냐 어어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예스 예스 안키모지 안키모지 야아 와 나온다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안키모지 어? 어? 자 쌍로치 가나? 쌍로치 가나? 자 자자자자 음 음 괜찮아 만타 만타인이다 오 귀여워 야하 야아 야 왜이렇게 늙어보이냐 일로와봐 어? 화났어? 어쩔건데 화나면 어쩔건데 화나면 어쩔건데 오 공중제비 등위에 올리겠지 뭐 어! 놀라는거봐 표정 어? 이불을 보네 헛 어허허허허허 어잉 뭐지? 어허허 뭐지? 약간 이런 표정 어? 이 맛은 뭐지? 어! 야호우! 브리모! 오호우! 아! 도박할걸! 야 이거 싹오치 아니야? 어이! 이거 싹오치 아니냐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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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 기대해도 되는거냐고 기대해도 되는거냐고 반나 브리무원 둘, 셋 브리무원 이렇지 예헤 짜잔 브리무원 약간 핑크빛이 나는 브리무원으로 바뀌었네요 이렇지 브리무원 굉장히 느립니다 어허 자고로 군자란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는 법 약간 선비가 쓰는 갓을 쓰고 저러고 있네요 어느 세월에 왠지 뒤에 머리 꼬랑지로 때릴 것 같지 않아? 역시 와 징그러워 어? 우와 저 손으로 집네? 헐 헐 대박사건 와 저렇게 뒤로 집는구나 얘 약간 A팜 같은 느낌이다 그죠? 초점 뭐야 자 카레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좀 끄고 아 손으로 먹네 어 어 트수들이 여사친한테 고백했을 때의 표정이다 트수들이 여사친한테 고백했을 때 여사친의 표정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표정 편집 조금 하다가 그냥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아 나 일단 보고 아 이대로 가기 아쉬운데 어? 어? 미친 레전드예요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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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마리 떴어요 아아 아니 이제서야 이제서야 1호치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86시간이 지나니까 아아 제발 야아 색깔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고 자 여러분 데로트 1호치입니다 두둥 오오 이거 걔 우르곶 아니냐 우르곶 우르곶 그 자체 이야 어떻게 때리지 오오 와 위압감 쩔어 야 들어오지마 오와 손으로 집어온다 헐 커요 카 레 어 오오 화났다 화났다 어 눈이 사라졌어 눈 감은 채 시식하기 자 드디어 여러분 300트입니다 이 거지같은 녀석 93시간 300 드디어 93시간 300트를 돌파 했습니다 possibly 우유 우유 네 이sed hat 팔로우 포움맞합니다 포원 3 4 아 아 5 5 야 옆집에 코딱지 먹으면 저렇게 되나 누구야 어이 코딱지 한번 먹어볼래 삼백트 축하공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가이오가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가이오가 생각해요 가이오가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가이오가 lazım 감사합니다.